청소년 했나요? 시흥 청소년! 다행이에요 매일 샷드 하이하 네 저희가 보랏빛한 게 무대 전에 학창시절 사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연창 지색상지 지젠 이제 인구상 칸다오는 이제 学생시대의 지옥편 어땠나요? 쟤드 좋아요? 그리고 또 저희가 제가 키워드에서 패러디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하여요 이거 제 주제는 인체씨 우리 유자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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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주제는怎么样? 내 연기 왜 웃는지 아세요? 유자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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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유자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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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매여 유자이사 진행하세요 지시지시 자 저희가 학창시절이랑 연습생을 시절로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는데요 우리 준비한 우리 학창시절 그리고 학창시절 유자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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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저희 에피소드를 잘 녹여봤잖아요 그동안 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희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인체사 인체사 유자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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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습니까? 다들 명발렁 네 저희가 예쁘게 꾸며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띵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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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여기에 저희가 한국어로 해도 오우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제가 한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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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드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 하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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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에는 청순한 모습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좀 감성을 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이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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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언제 감성이 터질까요? 제이어스 이 시간은? 저는... 아, 지금 방금 시장에 들어간다. 그렇군요. 아, 그렇군요. 아, 그, 그, 그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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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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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